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프로툴스에서 기본적인 녹음 방법과 펀치 레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녹음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툴스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메트노름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트랙에 들어가서 맨 밑에 있죠 얘를 일단은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트랙이 만들어지는데 이 뒤에 여기 오른쪽 산단에 있는 이게 켜져 있어야지만 메트노름이 작동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을 더블클릭 하시면요 메뉴가 뜨는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녹음을 하거나 플래빅을 하거나 계속 메트노름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녹음할 때만 세 번째는 카운트 오프 할 때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로 넣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랙을 준비해 놓고 해당되는 트랙에서 일단은 트랙 이름 바꾸고요 복수라고 할게요 복수라고 해 놓고 그리고 인풋 쪽에서 이렇게 맞게 세팅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신호가 잘 들어오는지 여기 있는 i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다 준비가 끝났으면요 여기 있는 레코드 버튼을 누르거나 단축키로는 Shift-R 됐죠? 이렇게 해 둔 다음에 원하시는 곳에 가서 숫자 키패드에 있는 3번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F12번 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녹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예비박이 없이 바로 녹음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카운트 오프라는 걸 켜시면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세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카운트 오프를 더 늘리고 싶다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서 두 마디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두 마디를 세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프로툴스에서는 카운트 오프라는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프리롤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녹음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프리롤을 켜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1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37번 마디에서 녹음 눌렀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마디 앞에서부터 녹음이 돼요 그런데 2로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두 마디 앞에서부터 들으면서 녹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프리롤을 사용해서 녹음할 때는요 녹음 모드를 키패드 6번을 누르시거나 바뀌었지 걸로요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여기 있는 얘를 클릭하시면 바뀌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일단은 기본 모드일 때는 이렇게 프리롤을 켜 놓고 녹음했을 때 한 마디 앞에서부터 녹음이 되긴 되는데 일반적인 레코딩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실제로 녹음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6번을 켜 놓고 해두는 이런 펀치 모드 같은 경우는요 제가 녹음 눌러볼게요 동일하게 시작 되는데 클립을 늘려보면 이렇게 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녹음할 때 좀 더 안전하게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펀치 레코딩인데요 녹음을 할 때 중간중간 특정 구간만 녹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녹음 누르시면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정된 구간만 딱 녹음했다가 딱 끝나요 그리고 프리롤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남아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씩은 녹음을 할 때 여기만 찍긴 했는데 듣다 보니까 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딱 지정해서 펀칭을 해버리면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포스트롤이란 게 있어요 일단은 좀 늘려 놓을게요 포스트롤을 활성화 시켜두면요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정하고 녹음해 볼게요 자 아까랑 다르게 계속 녹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멈춰보면 프리롤 포스트롤 다 켜져 있기 때문에 살아 있고 뒤에 다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하실 때는요 여기 보시는 프리롤과 포스트롤 둘 다 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축키로는요 커맨드 K 를 누르시면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녹음할 구간을 지정하는 방법은요 이런 식으로 구간을 들이 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클립을 더블클릭 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 있는 그리버토리였으면 이렇게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구간을 지정하지 않고 펀치 레코딩 하는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 쭉 플레이빙을 하고 있다가 여기만 딱 찍고 싶어요 그럴 때 3번 그리고 다시 끄고 또 녹음하고 다시 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구간구간 펀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방금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게 꺼졌을 때는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무조건 여기 있는 펀치 모드가 되어 있을 때만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네 오늘은요 프로툴루스에서 레코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레코딩 하실 때 알아두시면은 좋은 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댓글과 알림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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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